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최초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글로벌 RE100에 가입했습니다. 네이버는 RE10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사옥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60%를 2040년까지 100%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.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약 전체를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국제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구글과 애플 등 370여 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했습니다. 특히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RE100에 가입한 것은 네이버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네이버는 앞서 지난 2020년 2040 카본 네거티브 전략을 발표하며 자체적인 환경 경영 방침을 수립했습니다.